주량 소주 5병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그냥 제 인생에서 제일 많이 마셔본 기억? 그날은 무슨 일 때문에 5병이나? 인피니트 선배님 콘서트 끝나고 머리 맞은 날? 머리 맞은 날은 아니고 제가 연습생 때 피처링 무대를 하고 서울 콘서트 끝나고 회식 자리였는데 섭렬 선배님이 아, 걔가 술을 무섭게 먹어 잘 드신다고 해서 너 술 잘 먹는다면 너 계약금 받았다며 그걸로 내기하자 이래가지고 계약금을 걸고? 네, 계약금을 걸고 5병 마실 만하네 계약이 양아치네 선배가, 선배가 후배 계약금을 걸고 그래요? 술로? 그래서 그날 제일 많이 마셨던 것 같아요 계약금 지켰어요? 똑똑히 지켰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막 이렇게 기억을 잃을 찰나에 성렬 선배님께서 먼저 쓰러져 계신 걸 봤어요 진짜요? 네 그래서 다음날 인정을 하셔가지고